네 안녕하세요. 버프 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 활용 중에서 우리가 히스토리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우리가 이제 그 범위에다가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에서는 이 범위에만 히스토리 정보들이 설정이 되도록 저는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 중에서 HTTP 히스토리에 모아지게 됩니다. 프록시라는 것은 중간에 저희가 HTTP 정보들을 계속 저장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HTTP 히스토리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넘버값 순서대로 이것이 이제 순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순서대로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프록시를 잡은 걸로 이제 방문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넘버값이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에 이빨이 빠지듯이 하나씩 빠지는 것이 보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코프를 하나밖에 안 잡았어요. 범위를요. 이렇게 하나밖에 안 잡고 나머지들도 분명히 이 버프 스위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크롬 브라우저나 그런 데서 어디에다 방문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프록시 HTTP 히스토리에서는 중간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위로 잡은 것만 여기 히스토리 정보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고요. 이 히스토리 정보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놓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버프 록시로 잡다가 보면은 중간에 놓치고 하면은 다시 한번 방문을 쭉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파라미터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스태트 정보 상태 코드나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확장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씩 쭉 보는 거죠. 쿠키 정보도 한번씩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은 그렇게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라미터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말 그대로 서버에다가 서버에 어떤 값들을 넘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색깔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분석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중요하게 좀 나중에 봐야겠다 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시면은 편하겠죠. 나중에 더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자세히 보려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다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에서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더블 클릭하시면은 세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정보들 보면은 이제 쿠키 정보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라는 이 파라미터 값의 두 개가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펀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 HTML 페이지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네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펀스 값의 랜더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페이지를 미리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은 현재 서버에서 응답한 그 리스펀스 값을 여러분들이 바로 랜더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도 분명히 기능들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헤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이 서버의 어떤 리스펀스 값의 서버의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쿠키 정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프 스위터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다 분석을 해서 이 안에 혹시나 중요한 정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면은 이 패시브 어택이라는 곳에다가 취약점으로 기재가 됩니다. 특히 이제 버전 정보가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중앙 주석 처리 내에 어떤 패스워드 정보들이 노출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미리 이렇게 이슈 부분에 체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 정보 중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Show new history window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창을 새로운 창으로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을 보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다른 업무들을 또 하다 보면은 히스토리에 또 이런 정보들을 계속 기록되는 것을 같이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새로운 창으로 여신 다음에 다른 윈도우 창 여러분들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거기다 윈도우 창에다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마다 그렇죠. 이렇게 방문을 할 때마다 이 새로운 창에서 띄워지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화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여러분들이 방문을 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창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을 또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기능은 뭐 다른 것은 없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 전체 뭐 이것이 이 페이지들을 좀 더 더 자세히 한번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실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어디 점검을 했는지 체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저장을 누르셔고요.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세이브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하셔도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기능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중간중간 살펴보시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